이번 주 이슈 스파이크 다름 아닌 슈퍼 서브 선수들입니다 슈퍼 서브가 강력한 서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슈퍼 서브는 주전 멤버들을 위협할 수 있는 멤버들 가운데 서브 멤버들 가운데 과연 어떤 선수들이 슈퍼 서브로 속할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특히 부상 선수들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그 공백을 그 해당 팀이 어떤 식으로 메워가는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한항공 전보스의 한 선수 주전 세터가 손가락의 골절로 인해서 지금 3, 4주 정도의 공백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비시즌 기간 동안에 유광우라는 걸출한 베테랑 세터를 영입한 것 자체가 신의 한 수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사실 유광우 선수는 지난 시즌 트레이드 마감 시한 전에 현대캐피탈과 얘기가 있었어요 트레이드 설이 있었는데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성사가 안 됐단 말이죠 올 시즌에 우리 카드에서 있기에는 좀 활용 방법이 적었단 말이에요 대한항공의 이호성 단장이 직접 나서서 현금으로 트레이드를 해왔거든요 정말 그게 신의 한 수죠 한 선수 세터가 골절당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주장급 선수들 치아가 빠지게 됐을 때 잇몸으로 버텨야 되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현역 시절에 아주 대표적인 금강불괴로 꼽힌 이성규의 수련이 후배 선수들에게 좀 어떤 부상을 당하지 않는 롱론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준다면요 일단 부상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비를 해서 막을 수 있는 부상과 또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발목 부상이나 이런 사고 같은 부상이 있는데 일단은 자기가 대비할 수 있는 부상은 최소한 줄이고 문성민 선수같이 본의 아니게 착지하다가 발목을 접지르는 이런 경우는 좀 방지가 힘든데 일단 문성민 선수 빠른 케어를 기원합니다 경기 중에 당하는 그런 불의의 부상은 정말 어쩔 수 없겠으나 또 어쩔 수 없는 부상 가운데 보면 가끔씩은 좀 약간은 실소를 머금게 하는 부상 소식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허리 숙이다가 숟가락들다가 갑자기 부상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수뿐만 아니라 팀 쪽으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밖에 없거든요 발목 부상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선수 시절에 발목 부상을 예상치도 못하게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팀 전체가 경기를 나갈 때 전원 선수가 발목 탭핑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선수들은 몸이 자산인지라 매사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승패가 나뉘잖아요 이긴 팀 진 팀이 있기 마련인데 진 팀들이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체육관에 빠져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준비운동 못지않게 마지막 정리운동도 확실하게 해줘야 몸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아쉬운 장면 몇 번 봤어요 남자부에서는 이렇게 치아 대신에 잇몸으로 버티는 팀들 선수들이 있다면 여자부에서도 이에 못지않게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어요 최근에 GS 칼텍스 이소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박혜민 선수 그리고 홍국생명 같은 경우는 이한비 선수 도로공사에는 전세현 선수 그 이전에 박혜민 선수나 이한비 선수 같은 경우는 컵 대회를 통해서 이미 실력을 확인을 받았고요 미리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갖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공백을 잘 메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시면서 세 분 해설위원들께서 이 정도의 선수면 정말 이건 신의 한 수 슈퍼 서브 중에 단연 원탑이다라고 꼽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대한항공의 유강우 그리고 삼성화재 신인 정성규 한국전력의 9번승 그렇죠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준비가 돼 있는 자에게만 찾아온 기회가 왔을 때 결국 스스로가 일어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누수가 생긴 건데 그것을 어떤 다른 선수에게는 또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 공백을 잘 메움으로 해서 코트를 더 자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군요